이병옥의 2NEX5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스윙을 할 때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왼팔로 밀어준다 또는 오른팔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코킹을 먼저 시작한다 뭐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한다 할 때 두 가지가 벌써 팔로 시작하는 동작이었죠 근데 실제로 팔을 쓰기 때문에 몸통에 의한 스윙 리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왼 어깨를 돌리는 동작이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뜨린다는 기분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왼 어깨가 그대로 수직으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의 이 클럽 셰프트가 지면과 수평한 상태로 갔을 때 제가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숨통이 조여지는 느낌이 와요 이때가 백스윙의 첫 테이크어웨이 무브어웨이의 성공적인 위치라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스윙을 가장 일관되고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무중력 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중력이라는 건 이 클럽 헤드의 무게가 느껴지질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업라이트 하게 되면 앞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헤드 무게가 느껴지고요 지나치게 뒤로 플랫하게 되면 클럽 헤드 무게 때문에 손목에 압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어깨가 떨어진 위치에서 한번 위로 딱 코킹을 들어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 지점이 있는데 이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상적인 백스윙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어깨를 바로 밑으로 수직으로 집어넣고요 이때 클럽 셰프트가 지면과 수평을 유지할 때 여기서 코킹을 시작을 하고요 코킹을 시작해서 들어봤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어봅니다 그러면 클럽 헤드의 무게가 가장 덜 느껴지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클럽 셰프트를 이 공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백스윙 위치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